한화 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팀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한화 구단은 최원호 감독이 지난 23일 LG와 경기 후 구단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구단이 수락하며 자진 사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찬혁 대표이사도 동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화는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며 10년 만에 단독 1위에 올라섰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부상과 난조가 이어지면서 연패를 거듭했고, 지난 23일 LG전 패배로 최하위까지 추락하면서 퇴진 요구에 시달리던 최 감독이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구단 측은 일단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은 뒤, 빠른 시일 내 차기 감독을 선임해 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2009년 시즌 후 물러난 김인식 감독 이후 선임된 6명의 감독 가운데 5명이 시즌 도중 자진 사퇴 또는 경질되는 등 사령탑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 팀 같은 경우는 시즌 출발이 안 좋아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한화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삐그덕거리면 그걸 견뎌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한화는 올 시즌 3승 5패로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 페냐를 방출하고 대체 선수로 메이저리그 22승을 기록한 하임의 바리아를 낙점해 이번 주 내로 영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감독과 대표이사의 사퇴와 외국인 선수 교체를 계기로 독수리 군단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베로 감독에 이어 올해 최원호 감독까지 2년 연속 시즌 초반 사령탑 교체 카드를 꺼내든 한화의 극약 처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